안녕하십니까 신용 선생님입니다. 자, 2024학년도 버전 EBS 분석의 신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생님을 대표하는 강의죠. 선생님 강의 중에서 이제 타임어택, 그 다음에 9기공, 그리고 EBS 분석의 신 이런 강의 이제 탑3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듣는 강의인데 EBS 시즌 되면 현장 강의도 뭐 싹 다 마감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EBS를 선생님 수업을 애들이 많이 듣습니다. 도대체 어떤 강의길래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EBS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할지부터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EBS 영역별로 봤을 때 좀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줄게.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라 작년 수능 시험지와 작년 EBS 책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매년 수능이 끝나고 나면 EBS에서 발표 자료를 냅니다. EBS와 수능 얼마나 연계가 되었는가. 이걸 EBS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 그 자료에서 그대로 따온 겁니다. 일단 운문문학, 시 부분은 작품 자체가 그냥 연계가 되어버렸죠. 작년 수능 31에서 34번에 출제됐던 나이덕 작가의 음지의 꽃이 EBS 수능완성 170페이지에 실려 있었습니다.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대로 그냥 그 작품인 겁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EBS 수능완성 지문이 연계가 됐던 거고 그 다음 고전시가도, 현대시가 두 작품 중에서 한 작품이 연계가 된 거고 고전시가도 두 작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황의 도산시비고 작년 EBS 수능특강 309페이지에 실려 있었던 작품이지 동일한 작품의 동일한 부분. 이렇게 출제가 된 거죠. 자, EBS 수능특강에서 지문이 연계가 됐습니다. 결론이 뭐냐? 운문문학은 현대시 두 개 중에 하나, 고전시가 두 개 중에 하나 그냥 그 작품이 나온다 시험지. 마치 우리가 내신 시험 범위가 있잖아. 그래서 내신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을 공부하면 중간고사 시험지에 그대로 있잖아. 이런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문문학에서는 EBS 파괴력이 굉장히 높아요. 교재 자체를 그냥 활용해버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운문문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재수연수생들은 알 거야.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아는 지문이 중간중간 나오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그걸 알 거야. 재학생들이 참 용감합니다. 알든 모르든 내가 지문을 분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돼. 근데 그게 되냐고. 아는 작품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천지 차이 납니다. 자 다음 산문문학도 연계가 되죠.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연계 작품이 출제가 됐고 고전소설이 연계가 됐는데 조이안의 최척전이라는 작품이 EBS 수능특강에 실려 있었죠. 부분도 보면은 양쪽 비교해보면 어젯밤에 시를 읊던 사람 조선사람 아닙니까? 어젯밤에 시를 읊던 사람 조선사람 똑같지?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건 아니고 이 부분은 EBS랑 겹치는 부분 수능에서 나머지 부분은 EBS와 겹치지 않는 부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죠. 소설 같은 경우에는. 수능특강에서 지문을 연계하긴 했는데 지문의 일부가 겹칩니다. 일부는 안 겹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문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융통성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융통성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그죠? 자 다음 독서 영역 비문학 파트입니다. 작년 수능 14번에서 17번 보면은 최소제곱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EBS 수능특강 289페이지에 최소제곱법 이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면은 연계되네? 이럴 텐데 제재연계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키워드 정도가 겹칩니다. 이후 작년 수능 14번에서 17번은 기초 대사량과 관련된 과학 지문이었죠. 그런데 작년 EBS 289페이지에 있는 최소제곱법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회 지문이에요. 사회 지문. 사회 경제 지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반적인 내용은 다 달라 다 다른데 그래프 해석과 관련해서 최소제곱법이라는 용어가 겹쳐 그럼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해야 돼 안 해도 돼? 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하는 것이 좋긴 한데 문학 정도의 파괴력은 아니에요. 이 최소제곱법이 뭔지 알면은 이 기초대사량과학 지문의 문제를 다 풀 수 있느냐 전혀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되어버려요. 이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재연계를 하기 때문에 제재를 활용하지만 내용 자체는 완전히 다르다. 체감 연계율이 낮은 편이다. 그러면 독서는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할까? 문학 같은 경우에는 파괴력이 워낙 강하니까 한 3번 정도 3회독 정도를 해야 된다고 치면 독서 영역은 한 번 정도 풀어보면 됩니다. 독서 영역을 문학처럼 막 무슨 막 씹어먹으려고 공부하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 알겠죠? EBS보다는 독서 영역은 독해력 자체를 올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알겠죠? 독서 영역만 떼놓고 보면 EBS에 의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선택과목 한번 볼게요. 화법과 장문의 화법 파트. 수능 36번에 자료활용 문제가 있었는데 EBS 수능특강 230페이지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고 EBS에서 발표를 했다고 작년 수능 36번은 작년 EBS 수능특강 230페이지를 연계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자료활용 문제가 어디엔 없냐? 이거는 일종의 억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항 아이디어를 활용했다 이거야. 그림 보이지? 그 그림 있잖아. 뭐 이런 식이거든 지금. 선택지에 있는 내용과 이런 건 내용 자체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EBS 화법 연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장문은 어떨까? 장문 같은 경우에도 작년 수능 45번 자료활용 작년 수특 110페이지 자료활용 EBS에서는 봤지? 이런 식이에요. 모든 책에 다 있습니다. 모든 책에 다 있어. 이것도 문항의 유형을 연계하였다. 라고 발표를 했지만 내가 보면 어떤 생각 드냐? 이건 뭐 애들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안 해본 애들은 EBS 발표 자료만 딱 보면 선택과목도 다 연계되네? 이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큰일 납니다. EBS 장문 연계도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 화법과 장문 연계는 문항 아이디어 연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언매는 다르지 않나요? 자 잘 봐. 작년 수능 35번 단어의 구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작년 EBS 수능특강 64페이지 단어의 구조 문제가 있습니다. 유사한 개념으로 문제를 출제한 게 맞아요. 이거 보면은 야 언매는 개념 자체가 연계되니까 언매는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대로 된 문법책이면 단어의 구조 관련된 문제는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문법책이면 다 있는 거예요. EBS에만 독특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EBS 언어 언어와 매체의 언어가 문법이죠? 별 의미 없습니다. 이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그 다음 매체 EBS에서 이거 가지고 많이 자랑을 했었는데 작년 수능에 1인 미디어 방송 작년 EBS 수능완성 262조 1인 미디어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어요. 1인 미디어의 대표적인 게 유튜브 라이브 같은 걸 생각하면 돼. 이건 EBS에만 있는 건가? 말이 안 되죠. EBS 수록 개념을 활용했다. 1인 미디어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지문 자체의 내용이 아예 다른 내용이야. 이것도 매체 파트도 사실 연계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 없습니다. 최종 결론이 뭐냐. 일단 첫 번째 운문문학은 문학 중에 운문문학은 EBS 학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EBS 연계 파괴력이 가장 세다. 운문문학이 작품 자체가 그냥 나와버린다. 물론 고전시가의 가사나 연시조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수록 부분이고 일부는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파괴력이 굉장히 세다. 그 다음 사문문학은 EBS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 학습을 병행을 해야 돼요. 전체 줄거리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한다.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EBS 문학은 전문학습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해봐 어디 소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300페이지 짜리인데 한 페이지 나왔어. 전문학습하겠습니다. 읽을게요. 300페이지를 읽고 도라인가?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럼 소설 한 50권 읽어야겠네. 그럴 수는 없고 우리가. 선생님 가사 작품 이런 거 연시조 이런 거 전문학습해야죠. 연시조 정도만 해도 전문학습이 가능한데 가사 예를 들면 일동장유가 이런 거 수십 페이지짜리 원문이거든 그걸 공부했다. 할 시간이 되면 하면 좋기는 한데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다. 알겠죠? 융통성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 독서는 EBS에 의존하기보다는 독해력 자체의 향상 이게 더 중요한 거다. 너는 이렇게 칼같이 잘라주는 거 좋아하잖아. 그렇게 해줄게. 문학이라고 치면 EBS 기출 EBS가 더 중요합니다. 독서 영역이라고 치면 EBS 기출 기출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화작과 원매는 EBS 연계가 의미가 없습니다. 영역별로 EBS를 다르게 활용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냥 맹목적으로 수특 3권 사다가 그냥 막 2회도 갈래요. 이건 안된다는 얘기야. 영역별로 달라. 근데 고3때는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 그냥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EBS 문학하고 선택과목 하겠다. 그냥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학교에서 하는 거. 그러면 안된다니까. 알겠죠? 학교 EBS가 되게 웃기더라고. 요즘 보니까 내신이 고3때 EBS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어떤 학교는 고3때 국어과목이 화작 또는 언매 선택과목이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서 EBS 문학을 하고 과목의 타이틀은 화작인데 중간고사엔 EBS 문학이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 학교에 맞추시면 안되고 이런 전반적인 학습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EBS를 공부를 해야 돼. 알겠죠? 자 이 강의의 목표는 EBS 수능특강 문학 전지문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 전지문 골라서 하는 거 아니야. 전지문을 다 할 거야. 전지문을 완벽하게 분석한다. 이걸 목표로 합니다. 자 강의 특징 일단 작년 수능 올해 수능이 2024죠. 그러니까 2023 수능 2024 수능도 전지문 적중시킬 건데 2023 수능 알겠죠? 작년 수능 EBS 연계 지문 전지문 다 수업시간에 다뤘던 내용이 연계가 되었고 거슬리아 선생님의 자랑거리는 이 교재에는 중요도 표시가 돼 있습니다. 니네들 눈에는 잘 안 보이죠. 어떤 작품이 더 연계될 가능성이 높고 어떤 작품은 그렇게 중요도가 좀 낮은지 이거 잘 모르죠. 선생님 교재에는 별표 1개부터 5개까지 별표 표시가 돼 있는데 작년 수능 뿐만 아니라 6평 9평 EBS가 연계되는 시험은 6평 9평 수능이죠. 그 3번 모두 선생님이 별표 4개 5개 친 작품들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냥 믿고 따라와도 된다. 무조건 선생님이 강조한 작품들 나온다.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적중만을 노리는 시험 수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EBS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지문 읽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텍스트가 EBS 텍스트인 거고 이 텍스트를 통해서 시인은 이런 방식으로 읽는 거야. 소설은 이렇게 읽는 거야. 를 배우는 강의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죠? 자 EBS 수특 전 지문을 다 분석을 할 거고 사실 EBS 학습을 제대로 한다는 건 이런 거죠. EBS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국어 공부를 하는 게 제대로 된 EBS 학습이겠지? 고퀄리티 변형 문제까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EBS 수능 특강 전 지문 총정리하고 그 다음에 전 지문 수능형 변형 문제를 풀고 내신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이런 친구들이 이 강의 들으면 도움 많이 될 거야. 일단 EBS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방향이 안 잡힌다. 세 권 이거 다 합치니까 막 천 페이지도 넘어가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학교에서 시킨 대로 하면 되느냐. 방향 못 잡은 친구들. 너무 두껍잖아. 부담되는 친구들. 그리고 EBS 지문을 뭐 씹어먹는다고 거의 외우려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라고 치자. 이 작품의 소재, 주제, 갈래, 특징, 작가의 작품의 경향, 이거 외우는 거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그게 아니야. EBS 텍스트를 가지고 국어 공부를 해야 돼. 그 텍스트를 암기하는 방식의 공부는 시험장에서 연계가 된다 하더라도 너네는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할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EBS 지문 활용한 변형 문제. 그것도 고퀄리티로 이거 풀고 싶은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재학생들 중에서는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EBS가 포함이 될 거거든. 그런 친구들 내신까지 커버치는 강의가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강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 지문 심층 분석을 합니다. 지문이 있고 선생님이 지문 분석 정리는 이렇게 하는 거다. 알려준 후에 같이 지문 분석 정리를 할 거예요. 물론 내용 설명 다 합니다. 선생님이. 알겠죠? 그 다음에 출제 예상 내용을 정리를 할 거예요. 교재에 보면 이 작품에 대한 해제 주제의식 시라고 치면 시의 식구의 어떤 의미들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 그리고 각 연별로 정리. 이게 싹 다 교재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야. 여기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 세 번째 심화학습 자료라고 해서 만약 이 작품이 수능에 나오면 보기 박스 3점짜리로 이런 내용이 제시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도대체 어디서 따오는 것이냐. 그 작품과 관련된 논문 선생님 연구실 직원들이 이거 만드느라 맨날 밤새고 퇴근 시간 지내는데 집에도 못 가고 막 이랬어요. 이제 논문에서 이런 내용을 따다가 이 작품에서 보기 박스로 이런 것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까지 다 준비를 해놨어요. 일반적인 문제집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변형 문제 이 변형 문제는 선생님이 한수 교육하고 한국 교육평가 인증이라고 있죠. 한수무의고사 들어봤을 텐데 콜라보를 했습니다. 6권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변형 문제와 독서 지문 분석이 이 교재를 온라인 친구들도 구매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시중에서 못 구하죠. 온라인 친구들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강의에서만 구매가 가능해요. 선생님 강의 밑에 이 6권짜리 EBS 수능특강 분석서만 따로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단이 열릴 거야. 거기서 구매 가능합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주간지 형식으로 해서 6권이 나올 텐데 일단 문학 같은 경우에 수능형 문제로 전 지문에 해당하는 변형 문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수능형 문제로 이렇게 나올 거야. 내신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다 분석을 해 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확인 문제들 이런 것들도 수록을 해 놨어요. 문학과 독서 전 지문입니다. 이게 6권에 걸쳐서 다 분석이 되어 있어요. 변형 문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강의 듣는 친구들 일단 강의 전범위 손글씨 해설지가 나갑니다. 선생님 다 손글씨로 작업을 해 가지고 파일을 올려줄 겁니다. 알겠죠? 이게 중요하다고 했지? 선생님 네이버 카페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정형으로 등업을 해 줄 거고 거기에 있는 자료들 마음대로 퍼다 날르면 죽여버릴 거야. 그걸 퍼다 다른 데로 나르면 안 돼. 자기가 인수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목표는 항상 이거야. 내가 가르치는 내 새끼들은 싹 다 1등급 만들겠다. 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하세요. 나는 목표가 있거든. 나는 매 수업 시간마다 애들 1점만 올려주고 집에 가자. 이걸 목표로 해. 근데 막상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나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 목표의식이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일단 눈 자체가 마시간 친구들도 많아요. 눈을 보면 막 파버리고 싶어.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의식을 높게 갖고 목표만 높으면 안 돼. 실천을 해야지. 그 실천과 선생님의 목표의식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나는 당연히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노력하셔야 돼요. 대학을 내가 가냐? 네가 가지? 그럼 네가 나보다 더 노력하는 게 정상 아닌가? 그래야 되겠다. 알겠죠? 자, 오토리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강에서 봅시다.